2등급 앞에 갈까요? 안녕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진짜 많았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, 3 브레이브걸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윤아영이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늦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이브걸스 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민영언니 오랜만에 온 거 어때요? 기억은 나요? 기억은 나? 그래서 언니가 오면서 아 여기서 내가 목격수로 먹었다고 어쩌고 저쩌고 여쩌고 추억이 많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양인 여러분 저는 공부학과 언제야 언제야 공부학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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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무용 전공을 했던 미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혹시 공부학과 계신가요? 진짜 있어 친구야 아니요 반갑다 친구야 짜증나 정말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학교에 왔는데 역시 우리 한양 여러분 잘 놀잖아요 그쵸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가 호수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맞죠? 물을 뺀거에요? 많이 변했네요 그거가 많이 변했어 아 오늘을 위해서? 그쵸 여기 호수가 장관이거든요 내 눈새는 조금 나는데 내가 기억하기로는 10년 전엔 지랬어 맞아요? 아 아직도 나요? 아 근데 너무 예쁘거든요 저기서 제가 야외 수업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 진짜요? 아 너무 기억이 혹시 CC 하셨었나요? 어? 됐다 됐다 우리 한양대학교가 그 공대생들이 잘생겼어요?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요 유명해요 우리 그 감동원 선배님도 저희하고 출신이십니다 맞죠? 네 어쩐지 다 감동원이들 알아요 잠깐만 여학생들 반응이 이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랬구요 CC 했었죠 제가 공대생을 만났었어요 아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기억나니? 잘 지내니? 혹시 아까 공부 한 번 언니 왔을 수가 혹시 공부 한 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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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스럽네요 네 그땐 그땐 그땐요 지금 행복하면 되죠 뭐 일단 우리 한양대학교 여러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저희가 이어복기 다음 곡을 들려드려야 하잖아요 목을 좀 풀어봐야 하니까 어떤 곡을 하면 좋을까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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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일단 그 곡에 좀 넣어두고요 자꾸 뭘 돌려요 자꾸 앞에서 그래요 우리 돌리는거 한번 해볼까요? 하나 돌릴까요? 그럼 이거 춤출 때 같이 해주셔야 되는데 할 수 있겠죠? 저요? 어머어머 역시 여기 돌리시면 보니까 운전을 좀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저희가 그럼 이어서 운전만을 들려드리도록 할건데 저희 악음 중에서 좌회전 우회저 악음이 있어요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? 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첫 좌회전 저 뒤에 안 따라하더만 초 뭐야 오오어 어얽 우오오 감사합니다.